안녕하세요 신상입니다 두 번째 신상 인데요 이거 이거 입고 제가 저희 오빠한테 빨간 너무 안 예뻐요 이랬어요 이게 꽃이 너무 예쁘네요 저희 왜 그 트임 절개 스커트인가 가을에 진행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랑 원단 똑같은데 디자인이 좀 틀려요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하이라인이에요 허리에서부터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길이감 주화가 입었을 때 165고 발목이 넉넉하게 보이는 정도고요 이게 사실 제가 허리 28에 엉덩이 30이라서 이렇게 붙는 느낌인데 되게 보기 싫게 엉덩이 라인 다 드러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예쁘게 맞아요 그래서 허리 27 미트로는 조금 크실 거예요 그거 감안해주시고 대신 28부터 32, 34까지도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요 그래서 편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봄입니다 일단 한번 봐주세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만족스럽고 원단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또예요 분또 라 하면 사실 폴리, 레온, 그리고 스판니 많이 섞인 섞인, 섞인이 아니고 섞인 그런 건데요 보이시죠? 그리고 이게 많이 얇지 않아요 약간 도톰해요 그래서 뭐 봄, 여름 빼고 가을, 겨울 이렇게 입기 좋은데 원단감 보이시죠? 오 잘 보인다 되게 편하고 우아하고 예쁜데 괜찮아요 네, 이렇습니다 일단 뭐 티를 이렇게 조금 긴 걸 입어줘서 저는 이렇게 배를 확 드러낼 자신은 없고 해서 같이 이렇게 훌 느낌으로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훌 느낌으로 입어봤고 골반이 있는 게 사실 조금 제가 항상 불만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거 입을 때는 사실 골반 있으신 분들 그리고 힙이 통통하신 분들이 더 예뻐요 이거는 날씬하면 후기를 그렇게 적으실 거예요 모델 언니 핏 안 나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골반 넓고 힙이 통통하신 분들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쁘죠? 이게 소라색, 민트색 뭐 그런 느낌이고 연 베이지 있고 블랙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그리고 위에 티는 맨투맨 쪼리 소재인데요 앞이 조금 더 길고 짧고 뒤가 더 길고 이렇게 트임이 아니라 이렇게 절개가 예쁘게 돼 있어요 예쁘죠? 그리고 넥라인이 예쁜데 어머 안 보이네?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입술 넥라인 입술 넥라인 이렇게 그래서 목선이 더 예뻐 보이고 그냥 라운드보다 조금 더 여성여성한 느낌이에요 이 겨저색도 예쁘고 또 연보라도 예쁘고 다 예뻐요 스커트랑 입어주시면 약간 이렇게 위에도 훌 밑에도 훌훌훌한 느낌으로 여유있으면서 예쁘게 입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입으실 때 플랫 신어 주셔도 좋은데 저처럼 이런 프리 스니커즈 신어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글리하지 않은 그런 운동화 신어 주시면 더 예뻐요 그리고 애들 케어하기도 좋고요 여하튼 이 티랑 스커트 너무 예뻐요 구입하세요 도 Surely 근데 발음